지난해 전남지역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19년 연간 전국 집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남지역 땅값은 평균 3.9% 올랐습니다. 전년도보다는 0.1%포인트 낮았지만 9개 도단위 중에서는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지역별로는 장성군이 4.92%로 가장 높았고 화순군이 4.91%로 뒤를 이었습니다. 한편 전국의 땅값은 평균 3.92% 상승해 전년 대비 0.66%포인트 낮은 상승률로 조사됐습니다.